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일 치러집니다. 높은 사전 투표율과 맞물려 최종 투표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데스크 인터뷰 오늘은 소중한 한 표 어떻게 행사할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전투표율이 예상외로 꽤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종 투표율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선거당국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투표율이 저조할 거라는 기존의 우려와 달리 지난 4월 10일과 11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전국 26.69%에 이르는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이번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전투표의 열기가 내일 있을 본 투표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직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특히 좀 참고할 만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각 가정으로 배달된 선거 공부에는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와 공약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 비전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우리 지역을 이완한 참 일꾼이 누구인지 신중하게 선택하셔야겠습니다. 네, 계장님 저희가 기표소 앞에 나와 있는데요. 선거 때마다 강조는 부분인데 우리 유권자들께서 깜빡하시고 위법 사례를 저지르시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한세 투표용지가 아닌 일반 종이를 들고 있는데요. 내일 유권자분들은 투표용지를 받게 되십니다.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시면 준비되어 있는 기표용구만을 반드시 사용해서 이렇게 기표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기표지를 찢어서 찍거나 훼손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주의 문구가 또 나와 있네요. 네, 이렇게 양쪽에 다 표시 문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힌 행위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표하고 나서 투표함으로 가면 될 텐데 이때도 좀 주의할 점이 있죠. 네, 비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 보여줘서는 당연히 안 되겠고요. 접어서 넣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같은 경우는 무려 48.1cm에 이릅니다.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접으셔서 넣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역구는 흰색,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연두색입니다. 모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장 다 동시에 넣는다. 네, 접어서 넣으셔야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코로나19로 자가 격리된 유권자들도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자가 격리자 중 무증상자는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분들은 내일 18시까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셨다가 18시 이후에 투표를 하시는데요. 이는 기존의 우리 유권자분들하고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로 일반 유권자분들도 만약에 발열이 있으시다면 별도로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유권자들에게 우리 소중한 권리행사를 위해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이라면 내일 꼭 소중한 참조권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분증과 더불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오셔야겠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 올해 처음 투표를 하시는 18세 유권자분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애 첫 투표이기 때문에 역사적 순간을 반드시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네, 계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